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호야꼬입니다. 이번에는 흰색 순두부가 있다고 들어서 와봤습니다. 여기는 아주대 근처에 있고요. 수원이에요. 수원. 진짜 진짜 요즘 먹고 싶었던 음식 중 하나예요. 진짜 기대가 되는데 뭐 신기하고 어떤 맛이 나는지 궁금해서 빨리 빨리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여러분. 렛츠고. 여기가 진짜 학교 앞에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이쪽으로? 학교 앞에 처음 와봤는데 맛있어 보이는 음식 집 많아요. 진짜로. 네 여러분. 오늘은 옛날 순두부 흰색으로 먹으러 왔는데 네. 오늘은 없대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그 들깨순두부를 주문했어요. 네. 원래 순두부 먹고 싶어서 올끈순두부도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뭔가 흰색 느낌이라서 네. 들깨순두부로 했어요. 네. 그럼 좀 기다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타이밍이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뭔가 들깨순두부 약간 뭔가 모르겠네요. 무슨 냄새인지 그래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잡채를 많이 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모르겠네요. 음. 이따가 먹어봐야겠어요. 이따가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반잔도 많이 나왔고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와. 대박인데? 순두비라서 순두부 그 투비 많이 들어있는데 큰물이 약간 뭔가 이걸 뭐 알아야되나 보이나요 여러분? 신기해요. 저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무슨 맛이지 진짜. 음? 아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잠시만요. 컨색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컨색을 좀 하고 왔는데 둘께는 그게 케닙인가요? 모르겠어. 계속そんな하지 신앙인드스요. 도찌까따라 고마니 치카야지. 응. 뭔가 좀 싱거운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김치를 넣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모르겠네요. 약간 저에게는 좀 싱거운 맛? 음. 아 이걸 뭘 해야 되나 진짜. 유튜브는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보이죠? 그리고 이게 버섯 들어있고 버섯 두 가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반짱. 이거를 좀 먹어볼게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징어? 이렇게. 모르겠어요. 음. 스르메 아네. 스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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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에요. 진짜 좋아해요. 어떤 맛이 나는지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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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 볶음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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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겁지 밥이 이게 뭔가 노란색 뭐지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거 뭐지 뭔가 여기에 좀 더 매운맛이 들어가면 제 스타일 다 맞은 것 같아요 이거 신기해요 무슨 맛이지 진짜 뭔가 제가 아는 맛이 아니에요 처음 먹어보는 맛 그래서 큰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 근데 여기 코츠 다 들어있어요 코츄 몰랐네요 아 코츠랑 같이 먹으면 매워요 아 매워 근데 신기하다 이게 진짜 완전 두부예요 이 잡채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두부가 남았는데 이거랑 김치를 같이 먹어 볼게요 저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여기에 후추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술 먹은 다음 날에 먹으면 진짜 좋은 맛 뭔가 이미 야사시아지? って感じですめっちゃ 약간 좀体疲れてるなとか そういうときには食べ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す 음 음 뭔가 이게 맛이 진한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이 큰물을 맛을 뭔가 먹으면 뭔가 다 좋아 거의 큰물보다 투브? 음 느낌인가? 요렇게 아 코츠 매워 코츠 매워 근데 얘 homes were half a bit 근데 뭔가 이거 이 반찬이 있으면 계속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저 응 진짜 잘 어울리는 맛 음 맛있다 진짜 요렇게 요렇게 헤헤 아 맛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거를 먹는 것도 좋네요 뭔가 새로운 경험? 이렇게 네 네 네 여러분 너무 잘 먹었었는데 정말残念 하지만 처음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보통은 지금 근데 좀 좀 좀 좀 좀 잘 表現できないんですけど美味しかったですね本当にはいまあね本当に白いスンドゥブチゲを食べたかったので残念でした今回はこれからねまたね違うお店でも多分その白いスンドゥブチゲがたくさんあると思うので探してね一つのコンテンツにでき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す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ねはいこんな感じでね今回はねここまでにしたいと思いますいつも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ね次の動画でねお会いしましょう 안녕バイバーイ